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가장 궁금해 하시는 이슈 확인해보는 이슈 파워로 시작할 텐데요. 오늘 이슈 파워는 SC 글로벌 센터의 김선규 소장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이슈 2가지를 준비하셨을지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함께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는 바로 반도체 업황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투자 확대하고 올해 우리 기업들도 반도체에 올인하는 앞으로의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에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하면서 반도체 업계가 올해 조금 더 성장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반도체 관련 종목들 어떤 투자를 해야 할지 반도체 안에서도 세분화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섹터고 업종이 반도체 업종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고 수익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니 뭐 투자도 많이 한다고 하고 어쨌든 좀 개선될 거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주가는 안 가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주가는 그동안에 선반영이 많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조정을 지금 받는 건 당연한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 조정이 지나고 나면 다시금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성장 모멘텀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일단 중요한 건 반도체 업계가 우선 이번에 산자부에서 16일에 반도체 관련해서 간담회를 열었는데 이때 삼성하고 SK를 비롯해가지고 각종 밑에 있는 소재단 그다음에 공정단에 있는 주요한 업체들을 불러가지고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이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반도체 업체계가 앞으로 이제 56조 7천억 원 정도의 투자를 금년에 집어넣어서 이에 대해서 글로벌 공급망 전쟁에 대해서 앞으로 대응을 하겠다라는 이런 발표를 지금 한 상태고요. 또 지금 여기서 특히 재미있는 것이 뭐냐 하면 이제 PIM 그러죠. 프레세싱 인 메모리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그동안은 CPU만 연산을 하고 메모리는 데이터만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걸 지금까지는 삼성전자 혼자서 PIM을 이제 만들고 발표를 했었는데 SK하이닉스도 이거를 최근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런 메모리, 즉 연산하는 메모리가 있으면은 그만큼 CPU에도 부담이 더 줄어들고 또 우리에 대해 우리가 이제 마무리, 많이 수출하는 메모리 쪽에도 그야말로 부가가치가 더 올라간 상태에서 충분히 더 높은 실적을 낼 수 있다. 이제 앞으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올해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이라도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좀 담아놔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부터도 나쁘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일단 지금 작년 2021년도에 글로벌 반도체 총 매출액이 얼마였냐면 5000억 달러 정도는 있는데 666조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가 됐으면 앞으로 여기서도 성장할 여지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까지 공급망 문제로 인해서 반도체 부족 현상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했고 지금도 앞으로 더 생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중앙일보 기사 같은 경우는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반도체 가격이 거의 150배가 지금째였다고 그러거든요.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앞으로 이런 움직임들이 당분간 더 이어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여기서 특히 관목할 것은 이 매출액들, 아까 말씀드렸던 5000억 달러 중에서 중국에서의 매출이 9% 이상 성장한 걸 봤을 때는 앞으로 내수시장에서도 중국을 비롯해서 아시아권 시장에서는 더욱더 많은 반도체 수요가 있을 것이다.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안에서도 아까도 살짝 언급을 드렸지만 세분화되어 있잖아요. 장비도 있고 소재도 있고 아니면 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있고 어느 방향으로 투자를 하는 게 좋다고 보세요? 사실은 모든 분야에 다 하셔도 괜찮은 게 전체적으로 다 부족합니다. 지금 특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인력 부족인데요. 특히 ASML 같은 경우 보시면 EUV 노광 장비 같은 경우에 인력이 없어서 지금 더 그거를 공급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초 2나노 정도의 극소 공정에 들어가는 첨단 장비들은 숙련 인력이 없어서 지금 그걸 더 만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이외에도 자동차라든가 각종 중요한 상당히 많이 쓰이는 범용으로 쓰이는 이런 반도체들도 상당히 많은 부족을 겪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력도 더 많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쨌든 얼마 전이었죠. 또 인텔에서 타워 세미컨덕터라는 회사를 인수를 하겠다고 하면서 결국에 인텔도 파운드리 집중하겠다라는 그런 사인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도 우리 시장이 전체적으로 전망도 좋고 반도체 관련된 긍정적인 평가들이 나오지만 어쨌든 뭔가 트리거가 될 수 있는 이슈라든지 M&A 관련된 이야기가 좀 나오면 시장이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 M&A 관련해서는 어떤 뭔가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여러 가지 좋은 영향들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반도체 자체 하나만을 봤을 때 물론 삼성전자가 반도체만 하는 건 아니지만요. 그런데 삼성전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일단은 반도체 부문에만 국한에서 봤을 때는 과연 파운드리 용량 즉 공장이 얼마나 증설해서 얼마나 가동이 들어갔다라는 이 기사들이 나올 때 반드시 여기에서 더 큰 실적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지금 정도에서는 충분히 어느 정도는 좀 매수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